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룰루에피님이 개발하신 엣지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어웨어를 스마트 싱스에 연결해 볼 거예요 스마트 싱스 엣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로 작동이 되고요 스마트 싱스 허브가 필요합니다 게시글 링크랑 엣지 드라이버 초대 링크는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댓글에 있는 초대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싱스 엣지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엔로를 눌러주면 이렇게 어베이러블 드라이버가 생기는데 여기 있는 어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엣지 드라이버는 간단하게 설치가 끝났어요 이제 어웨어 앱을 열어서 어웨어 기기를 하나 선택해 주고 어웨어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어웨어 API를 눌러서 로컬 API를 누르고 활성화를 해주면 돼요 기기가 여러 개면 같은 방식으로 로컬 API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웨어의 IP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페이지에서 어웨어의 IP 주소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면 성공입니다 이제 스마트 싱스 앱을 열어서 기기 추가를 누르고 주변 검색을 하면 어웨어가 찾아지는데요 어웨어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설정을 누르면 IP를 적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어웨어의 IP를 적어 주시면 되고 아래 리프레쉬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간을 말하는데 저는 1분으로 해줬어요 자 이제 뒤로 가보면 이렇게 어웨어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웨어가 저처럼 여러 개인 분들은 기존 어웨어 카드 설정에 가서 맨 아래쪽에 토글 스위치를 껐다가 켜주면 또 다른 어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정에 가서 IP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기본 설정은 어웨어 2세대로 돼 있는데 2세대랑 엘레멘트에 사용할 수 있고 민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민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처음에 등록한 제품은 어웨어 2세대고요 이번에 등록한 제품은 어웨어 엘레멘트입니다 자 이제 자동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동화에서 어웨어를 선택하고 어웨어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이 10분 동안 지속이 되면 갤럭시온 미니에서 음성 브리핑을 하거나 푸시로 알림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엣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등록한 어웨어는 로컬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마트 싱스 앱에서 다른 로컬 장치와 자동화를 만들면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로컬 자동화로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싱스 에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엣지 드라이버로 어웨어를 스마트 싱스에 연결해 봤는데요 스마트 싱스 허브랑 어웨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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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